혼자 밥 드시고 계신 손님한테 가가지고 혼밥 프렌트 해주실 수 있어요? 혼밥 친구 해드리려고 저 숟가락도 가져올래? 너무 친절하십시오 진짜 앙탈 많이 부려주세요 앙탈 많이 아 너무 친절하시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으으 잘 먹는 저 어때요? 잘 먹는 저 어때요? 1, 2, 3 추위니까 빨리빨리 오프닝 하죠 게스트가 요정님이 나와주셨어요 누구일까요? 게스트 바로 들어올까요? 요정님! 와 요정님 아유 요정님 오셨습니다 와 주꾸미들 안녕 저는 위키미키의 요정 아니고 유정이에요 근데 이상한데 제가 아는 요정이 텐션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노력해주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아침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유정님이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텐션도 억지로 하시긴 하신데 고민이 뭐예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또 지금 그래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원래 나는 성격이 극아이인 사람이라가지고 어머 나 알지 저는 이제 오디션 프로 때부터 유정이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항상 쉬는 시간만 있으면 구석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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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보기엔 또 너무 귀여워서 밝아 보이잖아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 아직까지도 그치 이런 텐션을 노력하는 게 아 우리 오늘 뭐하죠? 요정이랑 뭐하죠? 이곳 연희동에서 엄청 유명한 비건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정님은 오늘 추의 아바타가 되어서 그 식당에서 1일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아바타 좋아! 얘 오늘 소개팅이야? 야 소개팅! 가도 되는거야? 너! 야 안돼! 아 웬지 머리 짧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다고 하셨어 너 너의 INFP를 잠깐 이 INFP 체험시켜줄게 좋아 좋은 거 같지? 발하단 말야 그걸 바라고 왔어 바라고 왔어? 바라고 소개팅은 아니지만 1일 알바 한 번 체험하는 걸로 할게요 아 알바 체험 그래 그래 알바 체험은 뭐 좋자 갑시다 자 유정님 슬레이트 치시고 한번 활기차기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예 좋아요 노력하는 자세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 오케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잘 들리면 지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게 사장님한테 지우가요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츄 아시죠 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귀엽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 츄아트 아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츄아트 아세요 츄아트? 보여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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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특급 알바생이에요 너무 아셔요 너무 아셔요 자 사장님한테 인사 한번 하고 자 오늘 뭐 하면 될까요? 아 사장님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1일 알바 하러 온 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거리가 INFP답게 너무 멀어요 네 뭐라고요? 거리가 INFP답게 너무 멀어요 앞으로 열 발짝 다가가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멀어요 앞으로 다가가 주세요 다섯 여섯 제가 갈게요 사장님 아 잘 갈게요 사장님 아 잘 갈게요 사장님 아 세금 많이 하십시오 아 세금 많이 하십시오 자 한번 앉기도 해주세요 오 제 stereotype 네 세금 많이 하셨어 mau Subscribe 어 네 세금 많이 하셨어요 아요ade 아 네 세금 마이퍼 오 갑자기 있고 너무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덥다 아 선생님 저희서 오늘 뭐 하면 네 그냥 기본적으로 손님 응대하는 거 하실 건데 오시면 인사드리고 자리 안내해 드린 다음에 서빙 리션로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 일단은 손님 안 오시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두 배로 고객 행위 할 거예요 두 배로 자 가봅세요 미쳐버리겠네 야 근데 맞은편에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건 브런치 드시러 오세요 라고 소리 주어주세요 자 여러분 비건 브런치 드시러 오세요 요즘에 비건 저 아시죠 저 최유정이에요 최유정 최유정이에요 최유정 저 아주 불바다를 케이팝 불바다 만들었던 사끈한 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네 어 그러면 혹시 비건 브런치 어떠세요 어 그러고 들어오세요 네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전입니다 실전 최유정 씨 손님 너무 반가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자 일단 네 메뉴판 메뉴판 먼저 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쭈옹 자 일단 손님 물부터 따라드려야죠 유정 씨 물을 좀 셀프 수도 있어 지유 씨 물은 셀프랍니다 아 물 셀프래요? 아 아깝네 물 셀프인 거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최유정이기 때문에 물 따라드린다고 한번 해드리세요 까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왠이 보시는 도는 최유정이 따라드리는 물 에비양이 아니라 유비양 너무 비싸 내가 따라드리는 물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암반수 3,000m 아래에서 끌어올린 최유정 물 진짜 비싸 봐 자 바로 바로 해치세요 바로 해치세요 명령입니다 명령 알겠습니다 오늘 셀프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유비양으로 그 비싼 물 아시죠 유비양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받는 거야? 제가 지금 에비양 광고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 좀 맛있게 드셔주세요 한번 부탁해 주세요 네 그전에 제가 에비양 광고를 노리고 있거든요 물 좀 맛있게 일단 드셔주시면 마실 때 물도 비건이에요 물도 비건이에요 저 사장님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감태톡 버터 파스타 이거랑요 애플 프렌치 토스트 가지구이랑 아 맛있겠다 겨울 스프와 빵에 빵 하나 추가해요 빵 진짜 많이 드시네요 배워지게 드시네요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드시네요 внимание 저 혹시 이거 단발한 거 어때요? 저 진짜 마조리카 닮았죠? 저 마조리카 닮았죠? 마조리카 아세요? 저 솔직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저 귀엽지 않아요? 솔직히 얼마나 귀여워요? 어.. 무시하시네요? 그 실시간으로.. 아 맞네.. 아 마조리카 보여준 거였구나? 나는 또 서로 인스타그램 보여주는 줄 알았네 자 음식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주먹주먹! 제가 음식 퀄리티 체크를 위해서 특별 서비스가 있는데요 두 분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가 있어요 김이상궁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거 없어요.. 편하게.. 편하게.. 아니요! 아니요! 김이상궁 서비스 있어야 돼요! 장금이 안 보셨어요? 장금이! 아니 김이상궁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는 이거 나왔는데.. 차라리 남은 거 못해요.. 짱 처리를 할게요.. 이건.. 이건 아니야.. 너무 웃기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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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자 어떻게 혹시 음식 픽은 괜찮으신지 여쭤봐주세요 음식 픽 괜찮으신지.. 음식 픽이 어때요? 픽 픽! 음식 픽! 음식 픽! 음식 픽이 완벽하죠? 네.. 음식 픽이요 픽! 음식 픽! 픽! 네 픽이였는데요.. 픽 미 픽 미 픽 미업 빡도 없이 직접 만드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픽 미 픽 미 픽 미 업 freakinения 빅니엄, 빅니엄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유정 씨. 나 집에 가고 싶다. 너무 고생했어요, 첫 번째 손님. 아, 더워. 안녕하세요. 가게 오신 거예요? 어머, 도마주 손님 받아야겠다, 어떡해. 어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큰일 났다. 아, 손님 혼자 오셨어요? 아, 혼자 오신 거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혼밥, 혼밥 짱. 외로우시면 혼밥 프렌드 해드릴 수 있는데 외로우시면 밥 친구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맞은편에 앉아서 드시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드려요. 원하시면 네,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훨씬 소화 잘 돼요.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효소 드신 것처럼. 효소 드신 것처럼. 네. 자, 유정 씨 손님 한 번 더 오신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없으면? 없으면? 만들어 오세요. 비건 브런치에 드시러 오세요. 브런치 먹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엔딩 포즈 한 번 해주세요, 엔딩 포즈. 아이돌 엔딩 포즈. 엔딩 포즈 안 먹을 수가. 없지. 이런 귀여운 내가 있는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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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씩 씩 사러 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조심히 들어오세요. 유정 씨 한 번 방금 오신 손님분들한테 스타일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그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수. 아 음악 하세요. 어쩐지 예술 냄새가 폴폴. 음악 하신데요? 음악 하신다고요? 장르 그럼 어떻게 장르를 하시는지.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랩 하셨구나. 저도 랩 좀 하는데. 저도 랩 좀 하는데. 랩 보여주세요, 유정 씨. 랩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느린 심장 박동 해볼게요. 어! 느린 심장 박동! 야! 해볼게요. 죄송해요. 자, 바로 바로 재부팅 들어갑니다. 재부팅 랩 걸렸어요, 지금. 재부팅 들어가세요, 재부팅. 아 미치겠다. 오케이. 여러분들의 심장은 빨라지실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자. 느리심. 심장 박동. 에이. 너는 진짬만 해도. 에이. 너무 고. 댐파와도. 에이. 너리잼. 에이. 심장 박동. 심장 박동. 감사합니다. 오우. 응. 역시 나야. 역시 나야. 아.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살면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다 지효야 너도 해보자 이따가. 실례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드레싱 뿌려서 섞어 드세요. 혼자 밥 드시고 계신 손님한테 가서 혼밥 프렘드 해주실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세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강철 멘탈 숟가락 들고 가세요 그냥. 네? 저 혼밥 친구 해드리려고 숟가락도 가져가고. 식사하시면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손님. 너무 외롭잖아요 혼자 먹으면 그래서. 옆에 커플인데. 나도 외롭다. 나도 외롭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은 단발인데. 저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발머리 그쵸? 이거 많을 수 같은데. 많을 수 같은데. 제가 지금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 빼고 계세요. 아 빼고 계세요. 어머 너무 친절하시다 진짜. 앙탈 많이 뿌려주세요 앙탈 많이. 뭐라고요? 너무 친절하시다 진짜. 앙탈 많이 뿌려주세요 앙탈 많이. 앙탈 많이 뿌려주세요 앙탈 많이. 아 너무 친절하시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는 저 어때요? 잘 먹는 저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니트에 아기 고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언니. 니트에 아기 고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언니. 제가 그 아기 고양이 될게요. 제가 고양이 보여드릴게요. 아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아니 애교가 어쩌고. 저도 몰랐어요. 손님 혹시 제가 애교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러면 애교를 좀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진짜. 저 식사를 못 하시는데 저는 이만 일어날게요. 일어날게요. 잘 먹었어요. 잠깐 쉬세요. 10초 정도 휴식할게요. 아 10초 쉬어요. 알겠어요. 10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음식이 언제 나와요? 음식이요? 음식이요? 3분 정도? 3분 정도. 3분. 3분이면 딱 노래 길이 하나다. 내가 가장 잘하는 노래 한번 해볼까? 뭐라고? 아바타 진짜. 아바타 씨 잘 들리는 거 맞아요? 선생님 저 더워질 거 없어요? 네. 이중 씨 일로 와봐요. 아니 내려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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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잠시 자리 비우고 오겠습니다. 더 귀여운 애 오니까 심장 준비 잘 해주세요. 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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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출 씨 왜 그러어요. 아니 아니. 그게 나. 님 할 수 있어요? 뭐 자신만만에 죽겠어요. 아니 그 점만 해. 야 프로 아이돌이지. 야 야. 아이돌은 도라이야. 도라이라니. 아니 아바타 에러 나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이게 내가 해볼게. 내가. 진짜? 내가 해볼게. 난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킨 거야. 난 다 할 수 있는 거 시켜. 유정아. 네. 끝났어. 자 이제 들어갈게요. 네. 문 딱 열면서. 지구를 지키러 내가 왔다 지구를 지켜쭈 하면서 용사 포즈 한번 해주세요. 알겠어요. 너무 쉬워요. 아우 쉽대 어떡하면 좋아. 어우 당기네. 지구를 지키러 내가 왔다 용사쭈. 지구를 지키러 내가 왔다 용사쭈. 아 짜증나. 왜 저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네. 저 추해요. 어 래퍼 씨라고. 저도 이어서 그 텐션으로 랩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어서 그 텐션으로 랩 한번 해볼게요. 이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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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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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진짜. 안녕하세요 사장님. 총 맞는데 구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다 드셨어요? 아 여보세요? 네 치워드리면서 아주 싹싹 긁.. 싹싹도 긁어먹고. 사장님 아주 싹싹 긁어드셨습니다. 다 먹은 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남겼네요. 따비. 더 하네. 야 편하다 편해. 하나 만져도 세 개를 하네. 안녕하세요. 어머. 애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두 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방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옷걸이 있어요. 아 옷걸이가 있구나. 거기 밑에도 선반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사리나물. 고사리나물. 룩끼? 룩끼. 룩끼 드릴게요. 가지 좋아하세요? 내가 명령을 안 시키는 게 더 괴롭히는 느낌이. 이분은. 이 손님이 나가셨고. 얘. 어 잠깐만요. 아 나. 룩끼 하나랑. 룩끼 하나랑. 가지랑. 고사리나물. 이거 협업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일단 이건 안 어려운데 이 알바가 어렵네요. 알바가 어려워. 나 이랬어. 빠리빡이 때문에 날렸지. 어머 가신다. 인사해야지 지효야 뭐해. 가시잖아. 손님들 안녕히 가세요. 저분이 아까 랩 하셨거든요. 랩 진짜 잘하세요. 랩 아직 안 하셨는데. 유정이가 했구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행복하세요. 왜 기 빨리지? 나 10년인데 왜 이렇게 기 빨리지? 주문 다 했을까요? 아니요. 이 가지고요가 자꾸 사라졌어요. 주문은 몇 분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격과 이 일은 별개네요. 안녕하세요. 루제스 루제스요. 자 자. 메뉴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두 분을 너무 고생하셨다고 해서 저희 식사 한 번 제가 준비해드리고. 아니 사장님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진짜 편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물릴지 몰랐지 않나요? 밥 먹고 하자고요. 네 밥 먹읍시다 우리. 네. 고생하셨어요. 지구를 지켜. 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고사리. 맛있겠다 고사리. 비건은 네. 잠깐만. 제가 먹는 거긴 해. 괜찮아. 괜찮아? 이것만 씹을게. 사이가 진짜 좋으시네요. 약간 커플 같아 약간. 커플 같아. 커플 같아. 여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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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맛있지. 자기가 먹던 거라 그런지 더 맛있다. 비건 식당이라고 하면 아예 시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비건 식당으로 한 끼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번 해보면 이게 비건이야?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원래 이자카야를 운영하다가 그때 약간 그런 가공식품 같은 거 너무 많이 쓰고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서 현타가 와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만드는 요리를 하자 해서 시작했던 게 사실 채식 식당인데 비건 음식이 너무 부담스럽게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식사 속 편한 식사 제공하는 곳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락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가요? 아 제인구 달님이요? 누구세요? 침팬지랑 이렇게 안고 있는 아 그거 알아요. 네네네. 침팬지 구해주셔서 침팬지가 다시 와서 안아주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나 알아. 네 방 안 하셨을 때 저희한테 도시락을 계시는 동안에 드실 걸 부탁하셔가지고 진짜. 우와 진짜. 편지도 써주셨어요. 너무 잘 먹었다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식사 편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30분 정도 후에 끝나니까 저는 이제 준비를 하러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바타 알바 해본 소감 어때요? 일단 이 아바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해봐서 재밌었고 응. 지우의 아바타로 살아봤지만 너무 재밌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구나. 아이는 아이 인간으로 이는 이 인간으로 어쩔 수 없네. 그게 낫겠다. 나도 내가 오늘 좀 짓궂게 했지만 너도 너무 잘하고 진짜 역시 아바타를 잘 소환되는 너가 프로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구 배지를 줄게. 지구 수비대 배지야. 이거 갖고 싶었어. 어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비글식으로 유정이와 함께 지구리 짓겠다. 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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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봉침 하세요 봉침. 소리 질러 한 번 해줘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널 떠나버렸어.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모 소주 좀 주세요. 이모 소주 좀 주세요. 살기 힘드네요. 사장님이 살기 힘들어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이 지금 너무 기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빡쳤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빡쳤네요. 왜 예요라고 해요. 아바타 정신 차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